3. 야 뭐하냐? 야! 5, 2, 6, 경, 아, 9, 3, 8. 나! 야 사랑 뜻이야? 너 혹시 경수 오빠 좀 나오라고 해줄 수 있어? 경수 형? 아까 애들하고 인사하고 저희 뒷문으로 나갔는데? 뭐? 어디로? 뭐 사물함에 짐 빼러 간다 했나? 여기. 너 뭐해? 어 혜주야. 아 너 혹시 그 초콜릿이다. 아 나 진짜 배고팠는데. 고마워. 잘 먹을게. 유나 짱. 아 맞다. 나 자랑할 거 있어. 이거 경수 선배한테 사인 받은 거다. 오늘? 응. 경수 선배 이제 바쁘셔서 학교 별로 못 오신대. 그래서 내가 해달라고 쫄랐어. 잘했지? 어디서? 운동장에서. 야 오윤아. 너 인사 안 하냐? 어. 안녕하십니까. 너 그거 뭐야? 아 이거. 아 초콜릿. 야 유나가 초콜릿 갖고 왔다. 나 민지 갖다 줘야겠다. 아 이 여친 역도 하는데 그거 갖고 되겠냐? 그런가? 아니 저. 왜? 선배님 혹시 경수 선배님 보셨습니까? 경수 아까 왔다 갔는데. 경수 이제 태릉선수촌 가잖아. 응. 아까 교수님한테 인사하러 갔을 거야? 어. 아 걔 아까 저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 같더라. 야 걔 좀 천천히 다니라 그래. 야야야. 야야야. 야야 너도 좀 천천히 다니고. 아껴. 야. 경수 뭐? 아야 놔! 야 드라이클리닝 해서 줘라 맞아, 더러워서 안 쓴다, 더러워서. 야, 초콜릿 박스는? 다 먹었어. 다 먹었어? 어. 글쎄 그거 다 먹었어? 오, 윤아. 초콜릿 박스 하나쯤 아무것도 아니다, 이거지? 조용해, 나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야. 야, 니가 그렇게 화내길래 지사에서 이거 하나 샀다. 야, 니가! 야, 니가! 야, 니가! probiot 하사사 아멘